국가도장, 학력조장, 도로조장, 광장에서 명품과관 수소, 경찰 수사한 건, 검찰 수사한 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들이 돌솔 힘을 합쳐서 김건희 흑함을 국회에서 공개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뽀뽀한 윤석열 정권을 좋아해, 국회에... 이렇게 더븐대. 내가 덜 모자 쓰고 있다. 이렇게 더븐대. 모자를 한 번 써봐, 모자 쓰고 있다. 머리, 머리에 딱 나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어, 벗을 수도 있다, 벗을 수도 있다, 벗을 수도 있다. TV를 다녔, 똘리로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춥일 줄 알고, 이리 방한 준비를 해왔는데. 금방 모자. 비오네. 비오네. 한방울 저 방울 비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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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조작. 학력 조작. 도로 조작. 긴근이를. 비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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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을 몰아내자! 연합국자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김건이를 특검 김건이를 특검 특검 김건이를 특검 구서 김건이를 특검 구서 얼마 전 유명년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한 사람의 제보만 믿고 정치검찰과 조중동 패료논론이 한 사람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 연예인의 마약사건이 터진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비서관의 아이의 학폭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압리적으로 그 학폭사건을 덮기 위해서 한 연예인의 마약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조중동 패료논론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야당의 제1대표 등 죽음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상황성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공항 정국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것이 우리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수혜 참사 정치검찰의 강압적인 마약수사로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죽어가게 만들었으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살인집단 폐룡집단 정치검찰 박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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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집단 폐룡집단 조중동을 태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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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급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특급으로 국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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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